신의한수의 신의식 sequence 로 바꿨습니다.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면서요. 오늘은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씨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. 사생활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게 별로 좋은 점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특히나 가족의 특히나 부인의 일거수 일투족은 사생활이 아니죠. 공적생활이죠.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해볼텐데요. 외모가 어쨌느니 이런 얘기하는 건 유치한 것 같아요 그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공격만 받지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번에 프랑스 방문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김정숙 샤넬 재킷과 이성을 잃은 언론 샤넬 재킷 멋있습니다 디자인이 좋네요 멋있습니다 색감 좋고 디자인 좋고 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한번 볼까요 이번에 입은 김정숙 씨의 샤넬 재킷 샤넬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한글로 한 거라고 합니다 마드모아 젤 여러분들 마드모아 젤 아시죠 젊은 남성이 젊은 여성에게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얘기라고 합니다 프랑스어로 마드모아 젤 아가씨 이런 거죠 이쁜 아가씨 이런 겁니다 김정숙 씨가 이쁜 아가씨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가씨는 아니죠 마드모아 젤 카멜리아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동백꽃 샤넬의 상징인 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코 샤넬 아마 샤넬을 창업한 코코 샤넬의 상징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한글을 넣었으니까 그리고 샤넬 이걸 보면요 한글로 다 썼는데 대한민국의 상징은 하나도 없네 에이씨 그렇다 뭐 예를 들어서 영부인 그건 그렇다 영부인이라고 쓰면 좀 그렇지 옷에다가 부인 부인도 그렇다 뭐 아니면 뭐 좋은 말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여성의 현모양처 뭐 이런 거 괜찮잖아요 남자들은 다 현모양처를 바라는데 현모양처는 거의 보기 힘들죠 아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다 현모양처시죠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농담이에요 괜히 화내지 마시고 카멜리아 이거 이거 요건 좋아요 요거는 무궁화 이렇게 바꾸면 좋죠 코코 이거는 뭐 자신의 상징이니까 창업자니까 디자이너고 이건 뭐 그대로 들어가도 좋고 서울 좋습니다 샤넬 요것도 좋은데 마드모아젤과 카멜리아 요건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도 그렇죠 이 안에는 대한민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단어는 없어요 그냥 서울 빼놓고는 그냥 샤넬이 수석 디자이너가 한글이 참 아름답다 라고 해서 한글을 쓴 것 뿐입니다 어쨌건 말이죠 한글에 새겨진 샤넬 재킷의 가격은 무려 천만원대 전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천만원대 전후 아씨 천만원대 아우 모르겠어요 또 제가 천만원대니까 가짜뉴스다 무슨 천만원이냐 700만원대라고 그러더라 그래요 700만원대일 수도 있고 800만원대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보니까 700만원대는 되는 것 같은데 부가세 내고 또 뭐하고 쇼핑하려면 그냥 하나요 어쨌건 천만원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비싼거라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물어보고 싶은데 또 사라고 그럴까봐 사라고 하면 어떡해 또 창피하잖아 어쨌건 가격이 굉장히 고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청와대는 이걸 가지고요 샤넬로부터 빌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샤넬로부터 빌렸다 아우 좋죠 빌려주는 거 아 유명 연예인들 협찬받잖아요 여러분들 협찬받으면 주는 것도 있지만 방송에서 사용했던 것은 그대로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협찬받은 받은 옷은 있고 방송 드라마라든가 영화에 사용하고 반납을 하는 게 통상관리입니다 어쨌건 샤넬로부터 빌렸다 협찬을 받아서 갖다 주는 겁니다 자 뭐 여기까지도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빌려서 입든 사서 입든 아 대통령 월급 많은데 뭐 또 문재인은 인권변호사로 또 활동하면서 돈도 많잖아 뭐 사입을 수 있는 거야 과거에 보니까 뭐 안경도 명품이고 그 안마의자인가 아니구나 이렇게 휴식의자 이것도 명품이고 말이죠 괜찮습니다 뭐 아 있는 사람들이 그만한 가치를 누리고 사는 거 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자 명품 이거 뭐 샤넬이든 뭐 에르메스든 구찌근 뭐 루이비통도 있죠 마이튼 이런 거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뭐 그만한 품격을 가지고 쓰겠다는데 뭐 저 그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 자 그런데 프랑스 가는데 꼭 샤넬을 입어야만 했나 요거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왜냐 이왕이면 프랑스에 진출하려는 우리 의상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유명 디자이너들 많잖아요 네 아 그런 의상 입고 가서 말이죠 어 이게 대한민국의 뭐뭐 디자이너가 만든 의상이다 여기 또 한글도 이렇게 박혀있다 아 그리고 여기 프랑스어로 박혀있지 않냐 프랑스어로 무궁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아가씨라고 하는데 요게 아가씨다 프랑스에서는 마드모아제 아가씨다 아니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아 이게 외교잖아요 그리고 지금 방탄소년단이 프랑스에서 공연을 했다고 해요 대한민국 문화를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대단한 건 영어로 노래 부르고 프랑스어로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방탄소년단이 그냥 우리나라 말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도 세계인들이 다 좋아하고 즐거워해요 이렇게 우리의 문화가 팔려가는데 여기에 패션까지 팔려가야 되는데 아니 마드모아제 샤넬 코코 아니 이런 거 샤넬 꼭 잊고 가야 되겠느냐 한글 알리기 위해서 갔다 아 뭐 좋아요 한글이 이렇게 아름답다 좋습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 이런 비판도 못해요 이게 간짜뉴스에요 이런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하면 찬양함이 바쁩니다 예 한국 언론들은 지금 샤넬을 입은 김정숙을 찬양하기 바쁩니다 한번 언론들이 내놓은 제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왜 자랑했을까 이유가 있다 여기 한글이 박혀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저희가 이거 코코 뭐 마드모아젤 이런 얘기는 안했겠죠 한글이야 그냥 한글 내용은 없어 이 사람들은 내용이 없어 그 내용이라도 좋았으면 제가 이해합니다 문화도 있고 서울도 있고 그리고 영구인도 있고 부인도 있고 뭐 하여튼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남대문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해하죠 근데 뭐 그냥 샤넬의 상징만 쭉 나열하고 거기다가 그냥 단지 하나 서울 뭐냐 샤넬 서울에서 많이 입어라 이거에요 여러분들 답은 나와 있어요 샤넬 사서 서울에서 많이 입어라 그래서 이거 서울특별판으로 만든 거다 이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그거를 갖고 프랑스 가서 나 샤넬 샀어요 자랑하는 것뿐이 더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게 무슨 문화를 알리는 거예요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가야지 네 그런데 언론들 하는 얘기가 이거에요 왜 자랑했을까 자랑하지 말아야지 창피한데 자 한글에 담긴 샤넬 재킷 김정숙 여사의 패션 애교 한글에 담긴 샤넬 재킷 뭐에요 도대체 샤넬의 상징만 담겨있잖아 서울 빼놓고는 이 기사를 쓴 방송 언론들이 그냥 뭐 신혜안수처럼 이렇게 조그만 데가 아니에요 노컷뉴스 크잖아 SBS 크잖아 왜 비판을 못합니까 다 용비어청가를 부르고 있어요 너무 안심해서 말이지 채널A 채널A는 또 어디 약 먹었나 봐 패션 본고장에서 패션 감각 뽐낸 뽐낸 김정숙 여사 아니 패션 본고장이면 대한민국 옷을 입고 가서 뽕을 내야지 자기 프랑스 옷을 입고 가서 뽕을 내면 뭐해 이거 촌사람이야 이런 방송을 하고 기사를 쓴 기자들은 도대체 머리에 뭐를 들은 거야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화 안 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거 어처구니가 없어요 지금 신혜안수 이외에는 아무도 어떤 언론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부분을 가지고 강영석 씨하고 류회인가 뭐 안 어울린다 뭐 그러면서 모델이 이분 이 사진 하나 하고 김정숙 사진 올리면서 강영석은 아 같은 옷 다른 느낌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공격하기 바빠요 들어가서 여러분들 기사 검색해보세요 강영석의 외모 폄하 발언으로 그냥 다 채웠습니다 아 물론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발언들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숨겨져 있는 코드를 찾아서 김정숙도 비판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썩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보도를 할 수가 있지 샤넬 입고 누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글 없이 그냥 샤넬 입었어 나 그냥 이게 나한테 어울려 당당하게 외교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한글 단지 들어갔는데 그 내용과 의미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에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남자가 딱 앉아있어요 거기 한글이 딱 적혀있네 어우 사람들이 멋있게 봤을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멋있게 봤겠지 뭐라고 써있느냐 온양온천 온천마크 그 사람들은 무슨 몸 굉장히 불길이 올라가고 그렇게 알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땐 얼마나 웃겨요 그게 온양온천 어떤 사람이 또 빨간 옷 입고 딱 들어왔어 딱 들어왔는데 춘천 닭갈비 웃기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웃기는 거예요 진짜로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김정숙 샤넬 코코 마드모아제 이게 뭡니까 우리가 봐도 유치하잖아요 그 디자이너의 생각은 알아요 우리 샤넬의 상징을 이렇게 한글로 썼다 그거 이외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 서울에서 팔겠다 그거 이외에 없잖아요 근데 이걸 구 나가서 말이지 패션 외교 꼴값을 떨고 있네 정말 이게 가짜 뉴스입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비판도 대한민국에서 못합니까 정말 청와대 하는 짓거리 보면요 한심합니다 한심해 욕 나옵니다 한심하고 자 그런데 과거에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어땠는지 자 한번 볼게요 오마이뉴스 옷 고민하지 마시고 국정위반 전념해라 아주 직설적이군요 옷 고민하지 마라 끝까지 빨간색 옷도 많으시면서 졌다 빨간색 옷 많은데 또 샀다 이거예요 패션 외교는 총선 후 접으시길 아주 악랄하게 악랄하게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자 한결에 화사함으로 가린 유신의 옷발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다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샤넬 입고 가서 외교했습니까 아마 샤넬 입었으면 죽여버리려고 그랬을 거예요 명품 밝히는 박근혜 해갖고 말이죠 이랬던 언론이 지금 이렇게 말이죠 패션 외교 진짜 해도 해도 말이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패션 외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잖아요 여성 대통령이니까 근데 뭐 샤넬 입고 간 것도 아니고 말이죠 국내 디자이너가 그것도 유명 디자이너도 아닌 것 같아요 입고 나가서 외교를 펼친 겁니다 뭐 그 정도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 씹어대는 거야 그럼 대통령이 뭐 뭐야 잠옷바람으로 외교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온양온천 쓰고 나가서 한글 자랑합니까 아니잖아요 품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아 언론들이 말이죠 너무 한심합니다 뇌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냥 문재인 보면은 막 오짐 질질 싸는 뭐 그런 강아지들이에요 이래야 됩니까 꼭 자 계속 보면요 패션 이용에 정치적 야심을 이룰 수 있게 된 박 대통령 한겨레입니다 아이고 이거 깐 건데 사실 맞아요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패션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야심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패션을 이용해서 정치적 의미를 전달하는 박근혜 이렇게 했으면 딱 좋은데 야심 아니 그러면 남자가 어떤 비즈니스 상에서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갈 때 반바지에다가 위에다가는 런닝구 입고 가서 호텔에서 손님 기다리면 그게 됩니까 그 사람은 100% 망하는 거예요 거기다 반팔에 문신 막 썩여 있고 문신도 뭐 나 보지 마 이렇게 웃기잖아요 여러분들 정치라는 거는 비주얼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야심이란 말을 넣으면서 아주 비하하고 말이죠 아주 폄훼했는데 이렇게 비난하던 언론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사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멕시코 국기와 닮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복 샤넬 자켓을 입은 김정숙 뭐가 정말 외교입니까 어떤 게 외교죠 단지 한글이 써있는데 그 한글이 코코 샤넬 마드모아젤이 난지 아니면 색깔로써 한복도 보여주고 멕시코의 국기도 상징하고 어떤 게 외교입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저는요 문재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언론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기사를 쓰는 건지 궁금합니다 입을 수 있어요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러면 잘 입었다라는 기사가 반이면 이런 의미도 알아야 된다는 기사도 반이 나와야 됩니다 찬양하기 바쁘고 말이야 무슨 패션에게 어울린다 이런 언론들 이런 언론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다 외모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니까요 외모 폄하 반응은 아닙니다 샤넬 입으니까 때깔 좋아 보이네 그런데요 대한민국 브랜드 입어도 때깔 좋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메이커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음입니다 서울에서 샤넬이 많이 팔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간 거 하고 그저 색깔로만 그 나라의 국기를 상징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아름다운 한복을 소개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비판해야 되고 무엇을 칭찬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신의식의 진짜 뉴스 앞으로도 이런 날카로운 비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버튼 꼭 눌러주세요 누르신 분들은 추천 버튼 구독버튼은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신의한수 구독이 대한민국을 살린다 신의한수 시청이 대한민국을 살린다 오늘도 20만 가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